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표 빼달리기 조작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정하면 20%를 우선 떼내서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준다면 접전선거구에서 당락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표 빼돌리기 조작 방법은 재미경제학자인 BHYC가 제안했고 그것을 응용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 빼돌리기 방법은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시 계산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가설이기 때문에 좀 주의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미뤄볼 때 이 방법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접전지는 김민석과 박용찬의 대결구도입니다. 영등포얼입니다. 서울의 영등포얼.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플러스 3258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에서 대패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50.3% 대 44.4%로 사전선거에서 대패가 결국은 패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표 빼돌리기 가설에서 우선 사전투표율 계산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과 박용찬이 맞붙었던 선거구에서는 사전투표의 총투표수가 37,977표였습니다. 가장 상단에 가짜라고 적힌 것은 가짜 사전 득표율을 이야기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60.96% 박용찬 후보는 37.85% 그리고 기타 군소 후보들이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진짜라는 것은 진짜 사전 득표율을 뜻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51.25% 빨간색입니다. 박용찬 후보는 47.25% 그리고 기타 군소정당 후보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은 김민석 후보를 보면 가짜 득표율에서 진짜 득표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9.71% 약 10%가 내려갑니다. 60.96%에서 50.25%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박용찬 후보를 보시게 되면 가짜 사전 득표율이 37.80%에서 진짜 사전 득표율은 빨간색 47.25%로 플러스 9.45%입니다. 그리고 기타 군소 후보도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특이한 상황은 사전투표에 가짜와 진짜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발견됩니다. 여당 후보는 진짜로 보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내려앉고 그 다음에 야당은 대부분 플러스 10%포인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0% 정도가 대략 표가 조정이 있었구나 조작이 있었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6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양당 후보 사이에 어떻게 사전 득표수가 조작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민주당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20%의 훔친 몫을 계산합니다. 그것은 7595표입니다. 사전투표의 총투표수 37,977표에다가 20%를 곱하게 되면 얻는 숫자입니다. 2단계입니다. 남은 사전투표 총투표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참가했던 총투표수 37,977표에서 20%인 7595표를 제외하게 되면 3만 382표를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수 가운데 80%에 해당합니다. 3단계를 보시게 되면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 득표율 진짜를 구해봅니다. 진짜는 47.25%입니다. 그것은 47.25%입니다. 그것은 남은 사전투표 총투표수에서 박용찬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를 나누게 되면 47.25%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후보의 사전 득표율은 1.5%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4단계는 박용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17,944표가 됩니다. 그것은 사전투표의 총투표수의 곱하기 47.25% 그러니까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곱하게 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5단계는 김민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득표수는 구하면 19,463표가 됩니다. 그것은 사전후보에 참가했던 모든 득표수 37,977표에서 박용찬 후보의 목도 빼고 기타 군수 후보의 목도 빼게 되면 19,463표를 얻게 됩니다. 6단계는 김민석 사전투표 득표율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는 51.25%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것은 100에서 박용찬 후보권을 빼고 그 다음에 군수 후보권을 빼게 되면 손에 쥐는 것이 51.25%입니다. 숫자가 여러분 좀 많이 나와서 골치가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게 됩니다. 사전투표의 총 득표수가 32,013, 32,013표인데 이 가운데서 20%를 제외한 25,611표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 결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도표입니다. 영등포 의뢰 김민석과 박용찬의 대결입니다. 맨 여러분들 상단에는 김민석과 박용찬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입니다. 가장 왼쪽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제가 숫자로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이 설명 들으시게 되면 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이 가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득표율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60.96%, 박용찬 후보가 37.80%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23%, 2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은 김민석과 박용찬이 오히려 박용찬이 앞서 있습니다. 1번과 4번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당일 득표에 한 당일 투표에 임한 그런 표본 집단하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로 한 표본 집단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1번과 3번 사이에 큰 격차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1번에 대해서 가짜 사전 득표율에 대해서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보정했습니다. 교정해서 얻은 것이 바로 2번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죠. 대개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여당 후보는 마이너스 10% 포인트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야당 경우에는 박용찬 후보 같은 경우는 대개 플러스 10% 정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똑같은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2번과 3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2번과 3번 사이의 격차가 1번과 3번 사이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에 오신 분들하고 사전 투표에 오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1번보다도 2번이 훨씬 더 진짜에 가깝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번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가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 차이가 무려 김민숙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86%입니다.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일어나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갖고 엑셀 작업을 통해서 통계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용찬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찬 후보 같은 경우도 가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차이가 마이너스 14.60%입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큰 숫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9.46% 4번의 맨 끝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 투표 그룹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해도 너무 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보면 4번에 비해가지고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도 좀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크게 줄었습니다. 5.15% 플러스 퍼센트 포인트 김민섭 박용찬은 마이너스 5.15%포인트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0.30%포인트입니다. 그러나 4번에 29.46%포인트보다 훨씬 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짝 보시죠. 이번에 맨 끝 숫자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것은 박용찬 후보가 사전 선거에서 김민섭 후보에게 패배한 크기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의 맨 끝에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6.3%입니다. 10.30%포인트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박용찬 후보가 플러스 6.3%포인트 정도 앞선 겁니다. 당일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사전 투표보다 더 많습니다. 결국 이 수치를 보면 직관적으로 성부가 바뀔 수 있겠구나. 김민석 후보가 당선자에서 낙선자가 되고 박용찬 후보가 낙선자에서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이 표 빼돌리기 모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박용찬 후보가 당일 지지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일 선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5만 1913명입니다. 그리고 박용찬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앞선 것이 플러스 6.3%입니다. 곱하면 3,271표를 앞설 수 있습니다. 박용찬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3,271표를 앞섰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교정작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현재한 규모로 김민석 후보가 아주 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작업, 교정작업을 거쳐서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보정을 해보니까 수정을 해보니까 박용찬 사전 지지로 얻을 수 있는 포는 오히려 여러분들 몇 표 정도를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사전 투표의 종투표 수 3만 7,977표에서 마이너스 0.04입니다. 마이너스 0.04 그렇게 하면 표를 읽게 되는 것이 1,519표, 마이너스 1,519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박용찬 당일 지지표는 3,271표에서 1,519표를 빼게 되면 1,792표 정도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김민석과 박용찬의 대결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또 아슬아슬하게 김민석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압승함으로써 승리한 당선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작업이 재검표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표 빼돌리기 조작 모델 같은 그런 가슬이 맞아 떨어진다면 천표를 훨씬 웃도는 그런 규모로 박용찬 후보가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